다음 뮤직가족 여러분, 둘, 셋! 안녕하세요! 우리 B.A.P. YES SIR! 반갑습니다. 네,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B.A.P의 두 번째 싱글 앨범 파워가 공개됐습니다. 네, 데뷔 앨범 머리요에 이어 저희 B.A.P가 다시 한 번 전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 두 번째 앨범이니만큼 새롭게 배시한 B.A.P의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저희 스트록곡이 총 네 곡인데요. 네 곡 다 명곡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. 네, 그리고 B.A.P의 변호니, B.A.P이 담겨져 있는 뮤직비디오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깡짝 노달 댄스들도 잔뜩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네, 지금까지 우리 B.A.P. YES SIR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